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이다지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역사과목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념완성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1학년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미 이전에 2021학년도 수능 대비한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찍었으니까 전체 1년 동안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개념완성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갈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는 각각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커리큘럼 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되는 개념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많은 강의들이 진행이 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강의가 바로 개념 강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 강의 수는 총 3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강은 현장 강의에서 12월 29일 그리고 업로드 날짜 자체는 2일 정도 후에 온라인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3강씩 11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휴강 없이 개념 강의는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달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가 총 3권인데요.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업 자체가 100% 교재와 일치하게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선생님이 사실 학생일 때도 그렇고 제일 많은 의문점을 가졌던 게 아니 왜 교재가 있는데 교재 따로 수업 따로지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재대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업대로 교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권인데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봐야 되는 책이 본 책. 이게 수업 책이야. 수업. 그리고 복습하는 것이 바로 복습 노트. 1등은 메이커 복습 노트고 단권화 노트가 기성 노트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수업 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 책 같은 경우에는 수업 들을 때는 이 책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본 책의 순서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 순서대로 다 내용들을 진행해 나갈 건데 본 책의 구성 자체가 선생님이 강의를 해나갈 때 철학을 담고 있어요. 선생님은 역사를 거대한 숲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가 우리가 그 숲에 대한 이해가 없이 숲에 발을 디디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 그래서 그 숲에 대해서 발을 들였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 숲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하는 거야. 아 산이 이렇게 생겼고 거점이 뭐가 되고 이런 지형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개관 파트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해볼 거고요. 이 숲을 먼저 본 다음에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나무를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총 7개년치에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표가 들어가 있고 선생님이 분석한 올해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출제 주제를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통 개념강의 전 선생님이 올판서 중심으로 개념다지기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은 이 내용 그대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교재에 구현되어 있는 것 그대로 판서와 그리고 이 발표 자료 PPT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야 선생님 강의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자 개념다지기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수능에서 구현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기도 한데 개념강의에서는 통으로 된 완전체 문항을 풀지 않아요. 기출문항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출문항 자체를 여러분들이 개념강의 끝나고 나면서부터도 계속 풀어보게 되면 나중에 수능 직전에는 기출문제를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자료 따로 선택지 따로 해서 완벽하게 분석해서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자료다지기에서는 수능에서 출제가 됐던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 요소를 문제화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기출 선택지 다지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다 OX나 단답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에 있어서의 본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복습을 해 나갈 때는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를 활용을 하면 돼. 자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 줄 건데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도 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대로 해나가셔도 돼요. 선생님이 일단 2회 복습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직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직후에는 마치 내가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 그런데 실제로 수업 직후에 다시 한번 개념 다지기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흐름대로 한번 회독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는지를 기적 노트를 보면 백지 복습처럼 중요한 키워드가 다 지워져 있거든. 그걸 보면서 쭉 빈칸을 채우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채울 수 없는 빈칸은 다시 개념 다지기 펼쳐가지고 외우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회독에 복습을 할 때가 중요한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개념 다지기를 회독을 해봐. 회독을 해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업 때는 예를 들어서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습 노트입니다. 복습 노트에 선생님이 심어놓은 비장의 무기이자 선생님의 전체의 노력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음성지원 파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념 다지기에 내가 이 네모 1번을 모르겠어. 유럽의 팽창 부분을. 그러면 복습 노트의 음성지원에 가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말투와 예시 그대로 다시 구현해놓은 것이 음성지원 파트입니다. 이 번호 체계도 완벽하게 통일했어요. 내가 네모 칸 1번 유럽의 팽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복습 노트 네모 칸 1번 유럽의 팽창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수업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없이 복습 노트 음성지원 파트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체화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백지 복습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백지에다가 개념 다지기를 써나가시는 건데요. 선생님 더 이렇게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실제로 백지 복습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회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백지 복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선생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눈 감고 그냥 머릿속에서 백지 복습을 했어. 머릿속에서 쭉 채워나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 다시 외워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대표문항 다지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것도 복습노트에 들어가 있고요. 단권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권화를 꼭 해야 되는가? 선생님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권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노트가 기적노트인데 이 기적노트는 무슨 뜻을 가졌냐면 단권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권에 다 담는다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매체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치러지는 시험만 하더라도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평가원, 7월 학평, 9월 평가원, 10월 학평, 수능까지 이 시험을 치러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는 선택지나 내가 발견하는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 수능특강, 수능완성, 개념교제, 기출문제 여러 가지를 학습을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여러 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돼. 이 내용들을 다 한 권에 모으는 작업을 기적노트에 해나갈 거예요. 자 보면 개념다지기 부분의 중요 부분이 다 빈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도 활용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다 추가해서 내용을 넣으셔서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자주 틀리는 선택지랑 사료랑 표현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노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써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로 가득 찰 수가 있거든. 빠르게는 6월 평권 끝나고 나면서부터 이 페이지는 써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완벽하게 아는 선택지는 지우고 남은 선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에 이 한 권 들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이 수업과 교제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끝나는데요. 일단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거든.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처음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되게 설레이고 긴장되는 일인 것 같아. 이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정말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도 있겠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를 엄청 잘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정말 유현진 선수처럼 야구 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게 아니라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보통인의 재능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보통인의 재능인 공부를 살려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획해 나가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온전하게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나가려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오리엔테이션 내용 참고하셔서 선생님이랑은 대망의 2021학년도 수능 개념완성 강의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